안녕하세요 4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을 함께 볼 건데요 그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나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역시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른바 마른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을 이끌어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고요 거기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마른 뼈들 죽은 시체들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능이 이 뼈들이 살겠는가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그 뼈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혈관과 힘줄이 생기고 또 피부가 덮이고 살이 찌워지고 또 생기가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자 소망이 없지만 이렇게 멸절되었지만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 같은 나의 인생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내가 마른 뼈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마른 뼈 같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먼저 드리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고요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를 틀림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은 12절 13절에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소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소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이것을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능히 할 수 있겠는가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오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마른 뼈같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고요 오직 주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깨어지고 힘든 이 시대와 상황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고 치료제이고 유일한 백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큰 기쁨을 누리시고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